5. 왜 왔어? 너무 웃겨. 다리가 풀렸는데? 안돼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갑자기 웃음이 떨렸어. 내 얼굴 띄지 지금? 자, 다음 곡 준비하시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름이다! 지금은 삼십시오! 삼십시오! 저거..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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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에는 더 좋았어 진짜 잘해 다시 해 뭐야? 뭐야? 터지 터지 따라왔네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,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야, 지금 51도! 나도 매원도워! 요! 시내온도 20도! 그날도 더워! 요! 와우! 컷! 잠시만요. 너무 웃겨. 저 너무 웃겨. 막판해. 여기다. 사실 또 앉아있네. 세수님도 한 번 더 잘했는데. 우리 오늘이랑 비슷해요. 웃긴 게 뭐였는데? 같이 웃읍시다. 뭐지? 다리 꼈다. 다리가 풀렸어. 안 돼. 아직 멈춰. 가자. 정색하고 있어. 정색하고 있어. 더 웃겨 웃어. 시작. 아이스메이 눈에 좀 문제구나. 응. 만졌어? 준비하시고 써보세요. 준비하시고 즉흥적이야. 액션 뺐는데. 내 핸드폰을 뿌시려고 했어. 제가 아무리 포니 두 개여도 그럼 수업용이란 말이죠. 그쵸? 촬영용이죠. 수업도 있고. 내 밥주 끊으려고 잘 좀 했냐? 자 다음. 한 곡. 자 다음 곡 준비하시고 레디 고! 엠셀자. 엠셀자. 수업용이란 맥주 경음이 출발입니다. 그리고 뱅 배가 바다다다다다.